알라딘 서재에서 제가 마테우스를 사랑한 이유는 마테우스가 어느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나는 오늘도 교보문고에 가서 내 책을 3권 사가지고 왔다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데 전혀 안된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굉장히 일찍이 서민교수를 발견한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영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저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 집에 많이 책이 쌓여있어서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절판된 책들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? 네 절판된 이유가 제가 다 사서 그렇군요 초창기에는 근데 너무 무서운 리뷰어라고 편집자들이 떨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번역의 잘못 같은 거 막 지적하고 그래서 막 아 로저한테 걸렸다 망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였지 네 지금 좀 된 일이긴 한데 고소당한 적도 있었어요 명예훼의 손으로 네 재미있다 재미있다 감동 있다 재미있다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그게 뭘까?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